할 필요 걱정할 필요 없구요 자 처음에 제일 어려운거 나왔네 오케이 소리는 똑같죠 소리는 플루트 쓰는 법은 p p u p u l e p u l e 얘는 퓨울인데 p l u e p l u e p l u e 그러면 풀류드 풀류 풀류 이소리 도대체 어디 갔을까 p p l t e 다 p l t e p l u t e 다 어 근데 플루트가 아니고 플루트 거든요 악기 이름은 k 플루트 구요 계속해서 p u z f u s e 그렇지 그 다음 mute mute n u l e t e 그렇지 뮤트라며 그치에 계속해서 cube c u p e 그렇지 그 다음 소린이가 소리를 하고 있어 소리 오적이나 되 추운 음 소리가 기억나야되는데 그 다음? Mule Mule M-U-L-E 그렇지 Mule 계속해서 튜브 튜브 Mule M-U-L-E 튜브라며 그래 튜브 계속해서 뭐라고? DUN 그렇지 D-U-N-E 그렇지 6월은? 오케이 소리가 기억 안났죠 이건 틀린거야 선생님이 소리는 가르쳐줄게 소리는 음? 이게 왜 안돼 소 엄마야? 이거 이상하다 소리는 DUN DUN J 그렇지 J U-N-E 그렇지 DUN이었어 DUN 알겠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10개 중에서 잘했네 FL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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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니야 F가 아니고 F야 FLUT 그 다음에 JUN 시험지 시험지에 말 틀렸네요 시험지에 말 틀렸네요 알겠습니까?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알겠지만 소리가 기억나는게 첫번째야 한글을 보고 소리가 기억나고 그 소리를 글자로 만드는 연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85점 드려야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아 어 으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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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